안녕하세요. 고1 학생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질문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제가 내신을 대비하려고 해도요. 부교제가 들어가는데 범위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게 부교제 공부한다고 성적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영어 실력이 있어야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학교 내신에서 여러분들 보통의 학교들이 부교제가 들어가죠. 근데 분량도 많죠. 또는 모의고사 시험 봤던 거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신에서 원하는 게 중학교 때처럼 그 교제를 딱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석 무기 하나 장착해 드릴게요. 해석 능력이 없으면 이건 뭐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내신도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해석 기본기 공부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바로 그 애즈 하겠습니다. 짜증나는 바로 그 애즈. 내가 개인적으로 고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고일 때요. 선생님들이 이제 애즈를 해석하시는데 아니 이게 해석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따라서라고 해석하시고요. 어쩔 때는 때문에라고 해석하시고요. 어쩔 때는 때라고 해석하시고요. 처럼이라고 해석하시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일 때 손 들고 질문했단 말이야. 선생님 애즈가 뜻이 다양한데 그거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나 그때 여기서 충격이었어. 문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내가 그때 영어에 좌절했거든요. 내 실력으로 어떻게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능력이 될까. 두 번째 내가 해석을 했다고 한들 이게 정말 맞게 해석한 건 맞는가. 그래서 너무 스테스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그 짜증났던 애즈 1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지 이제 먼저 설명드릴게요. 애즈라고 하는 놈이 한 회 모의고사에 고1, 고2 25번 내외로 나옵니다. 만약에 고3 모의고사다 35번 내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3 기준으로는 한 회 모의고사에 35번 이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애즈 해석도 못하면 수능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학교 부교제 공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질문 하나에 애즈는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애즈 해석은요. 애즈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 해석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내가 10분 안에 끝내줄게요. 애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잖아. 어려운 말로 이걸 접속사의 애즈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 귀로 듣고 흘립니다. 어느 교재든지 간에 애즈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잖아. 보통 4개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한 귀로 듣고 흘려.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때 외웠단 말이야.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래. 미쳐버리겠는 거야. 실전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돼요. 때 때문에 따라서처럼 중에서요. 몸할 때 시간적 개념이고요. 때문에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일단 따라서를 먼저 해석하세요. 뭐뭐함에 따라서가 시간적 의미도 들어가는 말이고 이유도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때 때문에 따라서를 구분하지 마시고 따라서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해석이 어색할 때가 나올 거야. 그럴 때만 처럼으로 바꾸면 됩니다. 실전에서 내가 해석할 때 아, 에즈담에 주호동사가 있네. 따라서를 먼저 해석해보고 어색함은 처럼이다. 그럼 첫 번째 예문. 그녀가 자신감을 얻었대. 야, 고민하지 마. 주호동사 있지. 그럼 무조건 따라서를 먼저 해석해보는 거야. 나이를 머금에 따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우린 안 갔다. 어, 에즈담에 주호동사 있어? 따라서를 그냥 넣어. 어색함은 처럼이고. 우리 안 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따라. 되잖아요. 해설지에선 보나마나 얘를 때문에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굳이 똑같이 해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안 갔다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따라 우리는 안 갔습니다. 당연히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주호동사가 있으면 따라서를 먼저 해석해보고 어색함은 처럼이구나. 그럼 세 번째. 야, 이 양식을 만들어라. 자, 디디는 만들었다의 과거입니다. 같은 말로 쓴 겁니다. 탐이 만들메 따라 만들어라. 이상하지 않니? 이 에즈가 바로 뭐야? 처럼이에요. 탐이 만들었던 것처럼 이 양식을 만들어. 되게 간단해요. 에즈의 속은 뒤에 품사가 정해집니다. 주호동사 있니? 따라서를 먼저 해석해보고 어색함은 처럼이다. 두 번째, 에즈담에 명사만 있어요. 동사는 안 나와요. 물론 뒤에 수식어구는 나와도 돼요. 이런 에즈를 전치사의 에즈라고 해요. 에즈담에 동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는 있고 뭔가 수식어구 있지만 에즈담에 명사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뜻이 로서 아니면 처럼이에요. 1번, 그들은 전부 옷을 입었다. 에즈담에 명사지? 광대? 처럼 옷을 입었다. 두 번째, 요즘 랩팅이라고 하는 게 인기 있고 있지 않냐? 인기 더 없고 있지 않냐? 물론 레크리에이션의 수식어구는 있지만 에즈담에 명사만 있고 동사 없죠. 그럼 로서 아니면 그냥 처럼이에요. 레크리에이션의 형태? 로서. 간단합니다. 에즈담에 주동사? 따라서 아니면 처럼. 에즈담에 명사? 로서 아니면 처럼. 그럼 3번. 이게 조금 어려워요. 얘는 에즈담에 불안전한 문장이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에즈 뒤에요.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한다던가 주어 동사가 둘 다 없는 케이스에요. 유사관계 대명사 이런 제목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에즈담에 동사로 시작하던지 주어 동사가 안 보이면 아, 너무 감사해. 죽을 때까지 처럼밖에 뜻이 없습니다. 이거 처럼듯이. 볼게요. 그는 카톨릭 신자였다. 어? 동사로 시작하지. 처럼이야. 보자마자 그냥 처럼이야. 친구들 대부분 처럼. 2번. 아니스트라는 말의 H는 이게 사일런트가 무금이에요. 발음하지 않는다. 무금이다. 봐봐. 에즈담에 전치사 명사로 시작하잖아. 주어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마자 그냥 처럼이에요. 아니스트에서의 H는 아워 안에서의 H처럼 무금. 발음을 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에즈 주어 동사. 따라서 처럼. 에즈담에 명사. 로서 아니면 처럼. 에즈담에 불안전. 무조건 처럼이에요. 마지막. 4번. 이거 실전형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에즈에즈가 나오면 뭐뭐만큼 뭐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수능은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내신 중에서 부교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즈에즈 동그라미 찹다고 해도 뭐뭐만큼 뭐뭐 안 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에즈에즈가 나오면 실전에서 첫 번째 에즈를 지웁니다. 아예 해석 안 합니다. 두 번째 에즈를 만큼이라고 해석은 할 건데 한 번만 읽으세요. 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 수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발명 에즈 엘리민테리에즈 제발 뒤로 갔다. 앞으로 따지 마. 더 어려워. 무조건 지워. 그럼 보인단 말이야. 발명 명사 다음에 형용사는 후치식입니다. 기본적인 발명 두 번째 에즈를 만큼으로 해석은 할 거야. 손가락으로 세는 것만큼 수식어구 손가락으로 세는 것만큼 기본적인 발명이 우리의 능력을 바꿔놓는다는 거다. 간단해요. 에즈에석은요. 뒤에 품사가 정하는 겁니다. 또는 구조가 정해요. 주호동사가 있으면 따라서처럼 명사가 있으면 로서 아니면처럼 불안전하면 처럼 에즈에즈 나오면 첫 번째 거 지우고 두 번째 걸 만큼으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영어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정말 실력이 되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학교 내신 대비할 때 예를 들어 부교제라던가 아니면 모의고사 변형에서 나올 때 기본 문장 해석하는 공부는 할 줄 알아야 진도를 따라갈 것이며 시험 공부할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그게 수능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말고사 한 2주 남았다? 기말고사 범위만 공부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본기 공부할 타이밍이에요. 영어 공부 여러분들 어?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안됩니다. 지금 당장 해석의 틀을 잡으셔야 공부된다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데요. 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저희 Q&A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저희 연구 실장님들이 학생이 알맞게 공부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석의 기본기 다 잡고 영어 실력 점프하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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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